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이미 뜰만큼 뜬 슈퍼주니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알리기 위한 귀현씨의 폭로톡그를 저희들이 준비한 코너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여유있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얘기는 17분밖에 못 떠들어요. 알겠습니다. 노래를 지금 한 1절만 틀까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코너 이름이 뭐냐면 일명 억울하면 나오지 그랬어. 30초 초침이 먼저 나갑니다. 슈즈 멤버들 실명이나 이니셜로 대답부터 먼저 하고 부연 설명은 후에 드릴게요. 초침 주세요. 데뷔 14년 차의 슈퍼주니어 멤버 중 요즘 가장 아저씨가 타진 멤버는? 은영. 여러모로 따뒀을 때 현재 슈즈 내 서열 1위 멤버는? 록. 신서유기 멤버들 슈즈 3멤버로 데려온다면 가장 끌린 사람은? 지원이요. 죽어도 단둘이는 여행 못 가. 이특. 누나 여동생은 절대 안 되지만 내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멤버는? 시원. 오. 방송과 실생활이 아직도 다른 과대에 포장된 멤버는? 김희철. 김희철. 누구래?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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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부연 설명 들어보죠. 요즘 가장 아저씨 같은 멤버를 누굴 꼽았죠? 은영을 꼽았습니다. 왜요? 지지구구나.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멤버들 중에 은영이 형이 가장 둥글둥글하고 착해요. 아 성격은? 아저씨 같다고 해도 별로 화를 안 낼 것 같아서. 데뷔 전 1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은영이는? 근데 은영이 형은 여전히 아저씨 같은 멤버는 사실 없어요 멤버들 중에. 지금도. 나 오히려 신동 꼽을 줄 알았는데. 신동이 형이 근데 찝을려고 꼽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kg 정도 뺄 지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근데 예전에 30kg 뺐는데 40kg 찌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동이 형이 아마 다이어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서. 너무 뻔한 아저씨 같으면 은영이가 오히려 아저씨 같다. 또 그 아저씨 같다고 하면 또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은영을 꼽아주셨고. 근데 요즘 슈즌의 서열 1위가 아까 려욱을 꼽았어요. 려욱씨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막말을 돼가고 멤버들 중 누구도 말릴 수 없고. 근데 또 려욱이가 얘기하면 화도 잘 안 나요. 그냥 허탈하게 그냥 넘어가게 돼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영 녹화 때도 그렇고 멘트 제일 세게 하던데요? 제일 세고요. 형들 잡는 게 려욱이가 제가 거의 끝판왕입니다. 저도 막 잡돌이 하는데. 맞아요. 영철이 형도 잡고. 근데 뭐 그 얘기를 듣는데 화도 못 내요. 그냥 뭔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여기가 좀 세죠. 그럼 슈즌의 서열 탑3 뽑는 다음에 려욱 들어가고 또 누구 있어요? 두 명 정도 더. 저도 좀 들어가지 않아서. 입인가요? 네. 그 다음이 저인 것 같고. 아 그 다음이 글쎄요. 요즘에는 은혁이 형인 것 같은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살짝짝 올라오는군요. 자 근데 슈즈에 영입하고 싶은 신서유기 멤버였는데. 아까 지원이 형 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원이 형 같은 경우가 일단 우리 팀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뭐 피어나 지금 뭐 민호 같은 경우는 좀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원이 형이 막 늙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1세대 아이돌 멤버시고. 아이돌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죠. 또 외모도 출중하시고 여전히. 지금 들어보시면 우리 형들을 휘어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형들이 동생처럼 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지원 씨를.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문자를 씹을 정도였는데. 원래 문제가 죽어도 단 둘이는 여행 못 갈 것 같은 멤버였는데. 못 하는 순간 이특 바로 나왔어요. 맞아요. 이특 씨 같은 경우는 이특이 형은. 예전에 저희 멤버 한 5명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와 정말 어디 간다 그러면 여기를 왜 가냐. 굳이 다리 아프다. 가슴 가면 사진은 제일 많이 찍어요. 그리고 뭐 식당을 맛집을 섭외해서 가면. 여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 되냐. 그냥 집 근처도 가도 되는데 하는데. 제일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는 했어요. 사실. 저번 주에 이특이 형이랑. 규현아 이제 너랑 여행 가면 나 되게 잘 맞춰줄 수 있어. 재밌게 다닐 수 있어 하는데. 또 다짐하고. 근데 저는 못 믿겠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특이 형. 은근히 말이 많죠. 아 은근히가 아니에요. 대놓고 말도 많고. 물론 지금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지가 한 8, 9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8, 9년 전이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 앙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특 씨 억울하면 다음에 나와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해명하셔야죠. 그렇죠. 다음 멤버는 그럼 이특인가요? 지명이네요. 아 이특 씨죠. 네.